오늘은 고혈압 특효제로 쓰이는 환삼덩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식물은 냇가와 강가 초지 등의 물가 주변에서 찾을 수 있고 전국에 흔하게 서식해 있어 언제든 쉽게 구해서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질정화 작용이 강하여 오염이 심하지 않은 깨끗한 산지 주변에서 채취하는 게 건강에 안전합니다. 환삼덩굴은 맛은 달면서 차갑고 혈관 확장 작용으로 혈액순환을 원활히 하고 피를 맑게 하는 효과가 탁월합니다. 그리고 숨이 가쁘고 기침과 가래가 많이 생길 때 처방되며 독소 배출로 인한 요독증과 신장질환에 효과가 좋습니다. 특히 여름철에 과다한 햇볕 노출로 인해 혈압이 급격히 오르거나 만성고혈압 및 혈관성 두통 환자들이 차로 만들어 먹으면 혈압을 바로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두통은 여름철 급격한 혈압 상승으로 인해 혈관이 팽창하면서 두통이 많이 발생하게 되고 혈압이 계속 높으면 뇌혈관에 손상을 가져오고 심한 경우에는 뇌출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혈압이 높은 상태를 넘어 다양하면서 심각한 건강문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고혈압 환자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때 혈압약을 오랫동안 달고 살아온 50대 환자는 약을 먹어도 잘 떨어지지 않는 혈압을 환삼덩구를 꾸준히 먹고 혈압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실제 한 실험에서 고혈압과 고혈이 심한 환자 42명에게 건조된 환삼덩구를 복용시켜서 그 경과를 지켜봤습니다. 그 결과 42명이 환자들 중에서 39명이 이틀에 열이 내렸고 33명은 3일 내에 설사와 두통이 완전히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3일째부터 혈압이 정상 수치로 되었으며 가슴 두근거림 증상이 줄어들고 소화불량에도 효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허리둘레가 2-3일부터 축소가 되기 시작하였고 보통 체중은 24에서 72시간 내에 감소가 되었습니다. 고혈압에는 환삼덩구를 20g을 하루 3회씩 복용하면 2-3일 후에 혈압이 내려가기 시작을 하고 증상이 심한 사람도 일주일 내에 진전이 됩니다. 아울러 단백뇨가 있는 7명의 환자는 7에서 10일 만에 음성으로 전환되었으며 대부분 4일 이내 모든 환자들이 심낭염과 심부전, 세균에 의한 부종이 급감되었습니다. 특히 환자의 혈액 상태나 그 화학적 변화도 크게 호전이 되어 급성신념과 신장질환의 환삼덩굴이 매우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소변 배치량도 24시간 내에 증가되어 인효작용이 강했으며 폐결액 환자 80명을 관찰한 결과에서는 72명의 결액이 완전히 소멸되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 폐농량 4명, 편도선염 14명이 환자를 치료해서는 모두 치유가 되었는데 환삼덩굴 복용 중에는 특별한 부작용도 없어 천연항생제로 큰 역할을 해주기도 합니다. 이때 기관지와 폐가 안좋으신 분들은 신선한 환삼덩굴을 채취해서 30g을 대추와 도라지를 첨가하여 물 1.5리터를 붓고 하루 3회씩 가려 마시면 완치를 할 수 있습니다. 환삼덩굴로 차를 만드실 경우에는 9시월에 잎을 채취해서 물에 깨끗이 씻어서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해줍니다. 그리고 그늘에서 하루정도 말린 다음 잘 깨선 후에 기름이 묻지 않는 후라이팬에 타지 않게 잘 볶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고소한 맛을 내면서 진액이 잘 우러나와 차로 달여 먹기에 좋지만 약간 뒤끝에서 거친 맛이 좀 있습니다. 또한 분말가루로 만들어 하루 한 스푼씩 컵에 넣고 꿀이나 대춧가루를 넣고 함께 물에 타서 먹어도 좋습니다. 환삼덩굴은 별다른 부작용은 없지만 성질이 차갑기 때문에 맥이 약하거나 냉증이 있는 사람은 적당히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몸이 예민하고 알레르기를 잘 타시는 분은 잘 맞지 않을 수 있어 이점 주의해서 드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